자 그러면 이제 2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는 살짝 추운 것 같아서 한 4월 넘어갈 때까지 마이크가 꺼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가는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숨 좀 돌리고 가는 그런 타이밍은 지났고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20년 이제 시간 순서로 가는 거예요. 1월. 1월에 이제 우리나라는 50인에서 299인까지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이 되게 됐고 이제 범부부 장관의 추미애 씨가 임명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지점인 이라크에서 이라크에서 좀 공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행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호 2편이 그 격추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란이 어 우리가 쐈어. 우리가 쐈어요. 하고 지들이 실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기생충은 이제 그 2019년간 그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도 각종 상들을 그 받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하원의원 브렉시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됐고 그 총선 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무총리를 사임했던 이낙연 전 총리. 현재는 이낙연 의원이죠. 그 뒤를 이어서 정세균 전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세균맨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총리 되자마자 코로나19 방역.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고생하고 있는 국무총리거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그룹 창업주였던 신격호씨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사고로 농구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죠. 그 다음에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교구 초대 교구장이었던 주교님이 선종했대요. 그리고 그 중국의사가 이제 코로나19 의료활동을 하다가 결국 본인도 확진돼서 그 지쳐서 그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0을 개최를 했었고 여기서 갤럭시 S20 등이 공개가 됐어요. 음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남극기온이 처음으로 20도를 넘어간 기온이 관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 대비하여 그 자유한국당이 그 뭐냐 몇몇 당들을 합해서 미래통합당을 출범을 했죠. 음 현재는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2월 18일에 시작이 돼요. 이제 이명박씨 징역 17년형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9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대한민국의 가톨릭 미사도 236년 역사상 최초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그 중단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KBL 시즌이 조기가 조기 종료됐고 그 다음에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N번방 운영자 중에 한 명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가 검거가 되죠. 역사학자 이희화씨가 3월 18일에 잡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가 비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도입이 됐죠. 그리고 결국 2020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가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될 시 가해자 처벌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25일에는 찰스 황세자가 3월 27일에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를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갈게요. 이제 2분기에요. 그 대한민국이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위권을 탁국자에 대해서 2주 자가격리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인블던 테니스 대회는 취소됐고 그 우리나라 학교 공교육에서 최초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네 역대 최다 그 최다까지는 아니고 투표율이 좀 많이 올랐어.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23일에는 부산광역시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오거돈씨가 부산광역시장을 사퇴했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의 학생 등교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됐고 결국 두바이 엑스포도 1년 연기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3월 말에 개막했어야 될 KBO 리그가 5월에 개막했죠. 6주 지연기 개막했지만 그 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그 그 시기까지 활용을 해서 정규 시즌 팀당 144경기를 정상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정의기억연대에 관련된 내용 그 폭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수요집회를 불참하기 시작했어요. 응 그리고 역시 N번방 운영자인 문영욱이 검거가 됐고요. 응 그 다음 이제 N번방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요.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징역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렬이 취소가 됐고요. 응 그리고 5월 20일부터 이제 고3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올해 검정고시 시행이 이미 두 번이나 미뤄진 가운데 5월 23일이 돼서야 제1회 검정고시가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취소됐고요. 5월 25일에 조지플로이드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전세계로 블랙라이브즈메랄 인권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가 피업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5월 28일 홍콩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이제 창녕 어린이 학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월 30일에는 그 수학자였던 김용훈 박사가 이날 작고를 해요. 그 유명한 웅진 싱크빅 수학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용훈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천안에서 계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사건까지 이른 그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대한 훈련병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택시가 사설구급차를 방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6월 26일에는 개그콘서트가 마지막 방송 그리고 6월 26일 그 경제시청의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집단 가혹행위기가 폭로가 됐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하면서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관세를 관세 면제 등 그런 특별 지휘들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분기로 넘어갈게요. 3분기 인천 계양구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돼서 그 인천 그 수돗물 사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에는 AOA의 멤버였던 신지민씨가 전 멤버였던 권미나씨를 괴롭혔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해서 결국 나중에 신지민씨가 도 그 뭐냐 기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이제 AOA에 의해서 나가게 됐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했고요. 그 7월 8일에는 박정희씨 전 대통령의 맞달인 박재욱씨가 죽었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 진 워렌 버핏이 네 저살했죠. 그 진 워렌 버핏하면 2018년에 2018년에 그 뭐냐 시상식에서 아프리카TV BJD상 나와가지고 그 좀 난리를 피웠던 네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음 김이브님은 그냥 명복을 빈다고 짤막하게 남겨놨었죠. 그리고 그리고 7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이 네 자살했어요. 그래서 성추행 피소 사건이 있었는데 공소인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하기야소피아 성소피아 대성장은 이슬람 모스크식으로는 하기야소피아라고 불렀는데 원래 그 여기가 그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에요. 성소피아 대성당이 근데 이슬람이 그 현재 터키가 이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원래 여기를 그 이제 이슬람 모스크로 썼었어. 그랬는데 이 모스크로 했다가 박물관으로 바꿨다가 현재 다시 모스크로 환원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7월 11일에는 백선엽씨가 죽었어요. 백선엽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쵸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기도 해서 계속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2021 최저시급이 결정이 됐는데 1.5%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이후 1932년만에 그 인상률이 제일 떨어졌다 그래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7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북 공판이 나가지고 이제 무죄 취지가 나서 파기환송 됐고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20일에 여의도 파크원이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휴스턴 주제의 영사관에 한번 폐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24일 중국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도 이때 폐쇄가 됐구요. 7월 24일 메이저리그가 단축시즌으로 지연개막을 했죠. 음 그리고 7월 30일 대한민국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를 통과했고 8월 1일 신천지교주 이만희씨가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그 인터넷 방송계 그 뒷광고 실태가 좀 폭로가 돼가지고 그 일부 유튜버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뭐 일부는 또 복귀도 했죠. 음 그리고 그 8월 3일 전광훈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전광훈은 나중에 광복절 집회에 갔다와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다했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 신제품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8월 5일은 장면 전 총리의 셋째 아들인 그 전 춘천교구장 장익 십자가에 유한 주교님이 선종했어요. 그 다음에 8월 8일 5호선이 하남풍산력까지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에 정광훈이 광복절 집회를 나갔다가 코로나 걸렸죠. 그리고 트럼프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이날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가 무려 54.4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상기후를 발생을 했어요. 이 데스밸리 54.4도가 1931년 이후 지구에서의 기록된 최고기온이라고 하네요. 지구온난화 현상과 관련해서 좀 다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23일 미국 위스컨신주에서 흑인총격사건이 있었죠. 역시 블랙 라이브즈 메럴. 그리고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된 반대 집단행동이 8월 26일에 있었고 8월 28일 드디어 염화다 넣은 것 중에 하나인 아베 신조가 일본 내각 총리 대세는 사퇴했어요. 발표를 했어. 후임자가 정해지면 물러나겠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8월 30일에는 은퇴 투수였던 탐시버가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이날 타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 뒷광고 논란과 그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 심사 지침을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광고가 아닌데도 막 그 유튜브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이라고 붙어있는 영상들이 생겨났죠. 음 그리고 9월 5일에는 BTS가 다이너마이트 음원 다이너마이트라는 음원이 그 미국 빌보드 1위에 올랐죠. 그 아시아는 57년만의 기록이고 대한민국 최초고 근데 알죠? 나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틀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BTS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9월 12일에 수인분당선이 최종 완공이 됐고 그리고 9월 12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죠. 그 다음에 9월 16일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 스가 유시시대가 취임이 된데 그래봤자 아베하고 똑같은 세력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22일에는요. 연평도 해업에서 그 어업 지도선으로 일하는 승조원 그 공무원이에요.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북한 쪽에서 총 쏴서 죽였대요. 그리고 9월 27일 아르메니아하고 아즈르바이잀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까지가 3분기고 4분기 넘어갈게요. 4분기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가 걸렸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투수였던 밥 깁슨이 사망했고 이제 해운대에서 옛날 동해선설로를 활용하는 해운대 해변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어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10월 9일에 KBL이 개막했고 이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돼서 걸리면 개인 최대 10만원 관리운영자는 최대 100만원 벌금이 부과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씨에 대한 법적 공방 문제로 최종범씨가 징역 1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24일 NC 다이노스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는데 무승부로 확정된건 역사장 처음인은 이예요. 그러니까 확정짓는 날에 매직 넘버가 없어지는 날 무승부로 끝난건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2020년 10월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씨가 드디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신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대체복무요원들이 10월 26일에 대전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정 업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2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다서스가 월드 챔피언에 올랐고 10월 29일 이명박씨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예우가 박탈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았어요. 전두환씨하고 전두환씨는 사형까지 갔었고 물론 감형됐지만 그리고 노태우씨도 무기징역까지 했었다가 감형됐고 그리고 이명박씨도 17년형 그래서 재수감됐고 그리고 박근혜씨는 징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탄핵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11월 2일에는 코미디언 박지선씨가 세상을 떠났구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요. 나는 내가 실제로 얼굴을 봤던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친척 누나 부부가 부부동반으로 그 동반자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는 그런 내가 실제로 봤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충격적이구요.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지정부 장관이었던 홍남기씨가 사회를 표현했지만 청와대는 반려했구요.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했고 근데 파리협정이 2021년부터 반려되는 거 알죠? 그래서 미국이 탈퇴했나봐. 그리고 고유정씨는 대법원 상고시민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에 평택파주구속도로가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9일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화이자가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11월 9일 코로나19 감염자는 전세계에서 5천만 명을 넘었고 음 그리고 한진그룹이 이제 아시안항공을 인수하는 게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NC 다이너스가 한국 시위즈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 11월 24일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씨가 검찰총장 윤석열씨에 대해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씨는 그 2개월 직무정지 상태죠. 그리고 거기까지 해놓고 추미애씨는 법무장관 사표냈어요. 음 그리고 11월 25일에는 그 디에고 마라도나가 죽었고 11월 29일에는 2022 2002년 FIFA 월드컵 개막전 결승골을 넣었던 부바디오프가 죽었어요. 그 와 근데 월드컵 때 결승골 넣었던 선수인데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벌써 죽었대요.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그 윤석열씨가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그걸 이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영국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앙데레 간형도 죽었네. 12월 3일 대한민국 2021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지연 실시됐고요. 그리고 12월 8일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을 4,400만 명 분량을 확보했음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이 그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어요. 드디어 그 고위공직자 그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해서 만든다는 그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어요. 12월 10일 대한민국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나는 얼마 전에 공인인증서 내가 썼던 그게 그 기간이 끝난 이후로 나는 그래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그 이후로 공인인증서를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공인인증서 한 몇 년 더 갔어요.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월 11일 합양울산고속도로가 그 밀양분기점에서 그 울주분기점까지 구간이 개통이 됐어요. 되게 놀라운 거는 난공사로 이산됐던 터널 구간이 의외로 제일 먼저 개통한 구간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밀양에서 울산까지는 이제 그 밀양시잖아요. 인구 많은 인구가 좀 많거든 경상남도에서 밀양시가 이제 밀양이 그 부산에서 대구로 오가는 그 길목이다 보니깐요. 남은 이제 수요가 제일 많을 것 같은 구간을 그 제일 먼저 개통을 한 거죠. 그 구간을 제일 먼저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023년에 창령에서 밀양까지를 추가 개통할 거고 나머지 구간은 2024년에 개통한다고 하네요. 자 12월 11일 해외에서 활동하던 이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죽었어요. 해외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과 관련된 좀 의혹이 좀 바닥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붙인 거지.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어. 그리고 미국이 이제 12월 15일부터 화이자의 BNT162 백신을 투여를 시작했고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제 16일에 윤석열씨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징계를 먹은 거는 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그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씨가 드디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춘재 연쇄살인 그 8차 사건 있죠. 그 살인의 추억 그 범인 지목됐던 이후 20년 복역 이미 그 20년이나 복역하고 나서 그 20년의 시간에 이제 누가 책임을 져줄거냐 이거지. 그래서 최종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요. 재판부에서 윤석열씨한테 사과를 했대요. 진짜 미안하다고. 12월 17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엠 마크롱이 코로나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7일 중앙선 철도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단양역까지는 복선선철이 있었어요. 그 제천역에서 단양역까지는 근데 이제 도단부터는 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단양에서 영주까지의 그 중경구간 이설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희방사역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동역이 그 안동역이 이전에 그 안동구도심에 있었던 안동역이 이제 그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그 새로운 안동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중앙선 선로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그 임창각이 복원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복원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복원되면 나 안동 갈 거예요. 안동 촬영 갈 거야. 조심해서 갔다 올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18일 손흥민 선수가 FIFA에서 포스카스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선 처음 있는 일이고 아시아에선 두번째 있는 일이래요. 그리고 이제 배우 박윤배씨가 이제 타겟 그 작고했고요. 전원위에게 응삼이었죠. 그 다음에 12월 21일은 미국 시각이죠. 뉘현진 선수가 워렌스판상 수상이 확정됐어요. 아시아 투수 중에 최초야. 왼손 투수한테만 준상이죠. 이 워렌스판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좀 그래도 이야기를 남겨놓을게 좀 생겨서 내일 컨텐츠를 할게요. ppt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직 이제 올해 안에 실행될 일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역사에 넣어놨는데요. 12월 28일부터 투명 페트병이 별도 분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물기 빼고 그 병 꽉 압착하고 그 라벨 벗기고 그리고 버리면 돼요. 그리고 12월 31일 어도비 플래시가 완전히 지원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내일 아니면 나 그거 할 수도 있어요. 플래시 게임 좀 할 수도 있어요. 연말에 12월 31일에는 이제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가 임무를 종료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3부는 이건데요. 다음 3부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